마루 요시이로는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이며 현재 센트럴리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소속 선수이다. 지바현 가스우라시 출신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프트볼을 시작했다. 가스우라 시립 가스우라 중학교 시절에는 연식야구로 투수와 유격수를 겸임했다. 고등학교는 지바경제대학 부속고등학교 에 진학했는데 2006년에 열린 학예고시엔대회에서는 2학년이면서도 3번 우익수로서 출전해 1차전 상대인 야에야마 상공고등학교와 맞대결을 펼쳤다. 연장전까지 접전 끝에 팀은 졌지만 에이스인 오미네 유타로부터 안타를 기록하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1년은 어깨와 정신적인 강인함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투수로 전향한 후 팀의 에이스로서 팀을 이끌었다. 간토대회를 재패하면서 지바경제대학 부속고등학교는 처음으로 선발대회에 출전을 이루게 됐다. 그해 충계선발대회에서는 2차전에 진출했지만 후지무라 다이스케가 소속된 구마모토 공업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접전 끝에 팀은 패했다. 2007년 고교생 드래프트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로부터 3순위 지명을 받아서 계약금 4천만엔과 연봉 500만엔으로 입단 계약을 맺었다. 등번호는 63으로 배정됐고 프로 입단 후에는 야수에 전념하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에서 2010년 편집 입단 1년차 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휘어지는 손톱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고 가을에는 왼쪽 팔꿈치 통증 등의 숱한 부상에 시달려야만 했다. 6월부터는 타격실력으로 2군의 상위 타성과 팀의 중심축을 맡으면서 6월위 웨스턴리그 월간 mvp를 수상했다. 고졸 신인 선수의 웨스턴리그 월간 mvp를 수상한 사례는 처음이다. 8월에는 프레쉬 올스타전에도 출장했다. 3년째가 되는 2010년에 웨스턴리그 104경기 가운데 92경기에 출전했고 타율 2할 7푼 7리, 4홈런, 30타점, 21개의 도로를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남겼다. 9월 11일에는 처음으로 1군에 승격됐고 9월 21일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안타와 첫 타점을 동시에 기록했다. 2011년 편집 이듬해 4월 19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경기에서 오카 도모카즈로부터 프로 첫 홈런을 때려내 4월 21일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한 4안타, 3타점의 활약을 보였다. 이후 130일 경기에 출전하여 주로 중견수나 우익수로서 기용돼 1군에 정착하는 비약적인 시즌을 보냈다. 2012년 편집 3월 19일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해온 동급생과 결혼하는 것을 발표했다. 그해에는 시즌 전반기에 기대 이하의 부진도 있어 시즌 종반에는 작년보다 약간의 타율을 올렸지만 106경기에 출전하여 출전 경기수가 감소됐다. 2013년 편집 타석에서의 마루 요시이로 개막전에서는 이번 중견수로서 선발 출전한 데 이어 정규 시즌 내내 거의 모든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시즌 초반에는 타율 4할테를 기록하면서 빠른 발을 활용해 장타를 날리는 배팅 스타일을 마음껏 발휘했다. 전반기 종료 시점에서 타율은 팀 내 1위를 기록했다. 8월 2일 야쿠르트와의 경기에서의 5회 초에 오른쪽 방향으로 때려낸 큰 타구가 펜스에 맞아 세차게 되팅겨진 틈을 타서 재빠르게 홈으로 질주해 러닝 홈런을 달성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일인 8월 6일에 홍구장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는 0대0이 상황이던 9회 말에 끝내기 승리를 결정짓는 희생플라이를 때려냈다. 그 해에는 타율 2할 7푼 3리 14개의 홈런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29개를 기록하는 등 센트럴리그 도로왕을 석권하는 등 개인 최고 성적을 올렸다. 11월에는 중화민국에서 개최된 2013 베이스볼 챌린지 일본 브이스 중화 타이베이의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다. 히로시마의 주력 타자로 성장한 마루의 활약이 인정되면서 시즌오프의 구단 측은 등번호를 63에서 오가타 고이치의 은퇴 이후 비어있던 등번호인 9번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표했다. 2014년 편집 7년차 시즌에는 1년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고 전체 144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1푼 19홈런 166안타를 기록하는 등 개인 최다 성적을 남겼다. 또 26개의 도로를 기록하여 베스트 9에 처음으로 선정됐고 2년 연속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는 등 주로 공격수비를 모두 갖춘 선수라는 이미지로 팬들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리그 1위인 100개의 볼넷 리그 2위의 출루율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선구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 종료 후인 10월 9일에 미일 야구 2014위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고 등번호는 9번이 됐다. 2015년 편집 시즌 개막을 앞둔 2월 16일에 글로벌 베이스볼 매치 2015 사무라이 재팬대 유럽대표위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다. 7월 16일에는 제1회 wbsc 프리미어 12위 일본 대표팀 1차 후보 선수로 발탁됐고 9월 11일에는 제1회 wbsc 프리미어 12위 일본 대표팀 후보 선수로 선출됐지만 최종 명단에 오르지는 못했다. 전 경기 출전을 이룬 2015년 시즌에는 홈런과 타점이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월간 타율이 1할과 3할을 기록하는 등의 부진을 겪으면서 타율은 2할 4푼 구리로 3년 만에 2할 4푼대의 타율을 기록했다. 특히 타격폼이 시즌을 통해서 안정감을 되찾지 못했고 센트럴리그 최악의 기록인 143개의 3진을 기록했다. 또한 시즌 최종전인 10월 7일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경기에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는 투수 야마모토 마사의 현역 마지막 상대 타자가 됐다. 2013년 촬영 타이틀 첫 기록 기타 편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